안녕하세요 제노님 입니다 오늘은 터닝맥 카드 배틀 딱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딱지와 카드를 결합시켜 배틀을 즐겨라 이거 카드 스킬로 쓸 수 있나봐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 딱지를 치면서 기술 이름을 얘기하는거죠 와 그런식으로 갖고 놀 수 있나봐요 자 한번 안에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로가 일단이고요 패로 잘 제어 내놨는데요 딱지 우와 괜찮네요 와 딱지는 이렇게 구현되는구나 뭐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에반이죠 네 블루랜드 에반이 있겠구요 네 블루랜드 속성 버전 에반 그리고 이건 타이탄인데 와 타이탄은 레드홀이 잘 어울리는 캐릭터죠 멋있어요 특히 이 큰 손 있잖아요 이 곰같이 생긴 손 이 손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자 그리고 에반 하나 더 있어요 레드홀 에반이라고 해서 저번에 리안한테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그 버전을 제안해놨나 봐요 재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건 피닉스인데 와 피닉스 사이즈 보소 와 피닉스 사이즈 봐요 에반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와 더 크네 피닉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와 피닉스 왜 이렇게 커졌죠 대박이네 대박인 것 같습니다 와 피닉스 크네요 은근히 에반이 사이즈가 이렇고 타이탄이 사이즈가 이런데 진짜 크죠 와 피닉스가 크네요 오 신기합니다 오 신기합니다 네 이렇게 피닉스가 있구요 자 그리고 이거는 라백작인데 블루랜드 속성의 라백작이네요 자 이렇게 라백작이 있구요 와 멋있네요 그래도 자 이거는 타나토스 자 이렇게 타나토스가 이렇게 있는데 와 타나토스는 원래부터 강했지만 딱지로 봐도 멋있네요 딱지로 이렇게 문양이 새겨져 있으니까 진짜 퀄리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칭씨인데 자 이렇게 좀비 칭씨죠 원래 들어보니까 그 강씨 종류가 그 동양에 있는 좀비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와 칭씨가 이렇게 있구요 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어 배노사 같습니다 어 배노사 같죠 네 이빨 하며 약간 꼬리 하며 배노사 같습니다 네 배노사가 이렇게 있구요 디자인은 나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네 구분하기 잘 쉽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네 이거는 어딜 봐도 킹조스 와 킹조스는 알아보기 진짜 쉽게 되어 있네요 왜냐면 이 친구가 상어이다 보니까 알아채기 쉽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터닝맥카드 배틀 딱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구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와 근데 상어 진짜 멋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